우리가 창원에 왔으니까 댄스킨 글로벌 은혁과 함께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 공식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 투 투 리 포. 우리집에 왜. 그 와중에 제대로 쳐야네. 왔던다 왔던다 왔던다. 열심히 추더라고요, 상에서 대충하던 일이. 정성호 씨 저거 할 수 있어요? 정성호 씨 저거 할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문 따고 들어간다, 문 따고 들어간다. 문 따고 들어간다. 음악 듣는 곳이구나. 젊은 분 있나 보다, 이렇게 PC. 음악에 좀 감각이 있는 분 같은데, 이분이. 진짜로. 아니 이게 지금 세팅해 놓은 노래가. 블랙 슈어. 블랙 슈어. 슈퍼주니어 노래 아니야? 감각이 있는 분이야. 진짜 웃기다. 갑자기 추는 거 너무 웃기다. 우리집에 우리. 뭘 또. 뭘 또. 진짜 너무 죄송한 것 같은데. 꼬신 다음에 미안한 말이었어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저걸 하려고 쏠리소리를 틀고. 설레었을까. 안 웃으면 없잖아, 정말. 그렇죠, 그렇죠. 역시 뭐. 놓치지 않네요. 또 배워갑니다. 조금더. 그렇죠, 그렇죠. 박사님. 네. 해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